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모 종교 행사에서 지난주에 밝히긴 했지만 오늘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YS나 DJ도 본인들 잘못도 아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참사 발생했을 때 지금처럼 정권의 직접 책임도 아닌 경우에도 본인들이 직접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정권이 잘못했습니다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은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해서 무슨 목사님들 앞에 심지어는 스님들 앞에서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스님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들한테 머리를 숙입니다 이번에도 왜 이때? 그게 사과 맞습니까? 전혀 경찰이나 소방대 책임이 아니라는 이상민 마르터 추모 근조를 못 쓰게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진 찍어져서 공무원들이 열받아서 재버려줘요 뒤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엎어서 5핀으로 하는 거예요 스티커 못 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근조라는 말도 없고 여기에 스티커 자국이 선명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본인들이 그거 차고 있으니까 너무 깝깝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줘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근조로 수십 년 달아온 건데 심지어 근조 글씨가 양쪽 다 있어가지고 스티커 있으니까 일본이 예산 들여서 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산 들인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 스티커 자국 선명한 거 지저분한 거 그걸 이렇게 보내줘요 희생자를 희생자로 못 부르게 하고 참사를 참사로 못 부르게 하고 이태원 관광지 이태 낙인효과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럼 처음부터 12구 참사로 하면 되죠 전문가도 있지 않았는데 전혀 수용하지 않고 그냥 참사 희생자와 근조를 지워서 이 근조가 엄숙하게 미안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책임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근조를 못 쓰게 하고 저는 더 나아가 이 근조가 정권 근조가 될까 봐 못 쓰겠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너무 분노하면 그러잖아요 오세훈 사퇴 윤석열 근조 이런 것처럼 일종의 정치 풍자가 있잖아요 불러나라 정치적 생명을 끝내고 이러면 윤석열 정권 근조 그러잖아요 정권이 죽었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근조라는 말을 못 쓰게 한 겁니다 엄숙하게 미안하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데 6일 만에 법회 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제가 방송 쭉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쪽 패널도 나와서요 사과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한 사과가 아니다 대국민 담화 발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국민들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무릎을 꿇고라도 사죄하죠 정권의 무한 책임이다 한덕수 이상민 등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참사를 못 막은 공직자들과 이 참사를 진상을 은폐한 자들의 책임을 묻겠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사퇴해야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 자기는 수습해야 되니까 나는 사퇴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 숙여 사죄를 된다 무릎 꿇고 하지만 이번 참사를 못 막은 사람들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용산청장, 서울청장, 특히 서울청장, 경찰청장 그런데 서울청장은 지금 애들이 쏙 빼놓고 있어요 왜? 윤석열, 한동훈 최측근이거든요 지금 정권의 앞잡이 노리를 가장 하는 자가 서울청장이거든요 경찰청장보다 실세거든요 경찰들 물어보세요 지금 누가 실세인지 여러분 아는 경찰들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경찰들 많으니까 물어보면 100명이면 99명이 김강호가 실세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누가 제일 크냐 물어보세요 용산서장 꼽는 경찰 거의 없어요 지금 용산서장은 대기반영 조치에서 수사 의뢰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가 나오고 용산서장한테 책임을 모지면 이 두 사람은 아마 구속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책임자들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구속도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선 책임자들이니까 그런데 진짜 책임자는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행정부 장관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장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거 아시죠?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국을 신설도 했죠 강행했죠 그 다음에 이자들이 계속 그래서 오세훈의 서울시 매뉴얼에도 행안부 매뉴얼에도 다 천명 이상이 모이는 다중집회는 다 책임이 돼 있습니다 헌법, 재난전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다 그게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경찰사무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힘없는 용산서나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들만 책임져야 될까요? 계속해서 경력 요청하고 그 다음에 압사사과 위험을 보고하고 용산서나 용산구청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일선 경찰들은 그런 보고를 했잖아요 묵살한 게 누굽니까 112, 당시 진짜 저는 너무너무 지금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니 6시, 7시 112가 그렇게 접수되면 서울청장에 있는 경찰청에 있는 행안부 장관에 있는 오세훈이도 용산구청 10명만 현장에 투입해서 보행자 정리만 해줬어도 우리 국민들 말 너무너무 잘 듣잖아요 경광등 들고 있으면 겁나고 무조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좀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경찰 책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제기한 건 경찰 업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보통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정말 잘못했던 박 기자님이나 제가 정말 뭔가 어떤 사람한테 죽을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질이지만 우리 어떻게 하죠? 제가 사과할 때 제가 옛날에 저도 어떻게 사과했는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죽을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죠 죄송한 마음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 3자처럼 본인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은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어? 반말한 거예요 삿대질도 하고 심지어는 저는 여러분 제가 제 목숨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이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한 씨 3시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명의와 목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한 사람이 그 다음날 이태원 12호 참사 현장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라는 너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무례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만약 목욕탕에서 넘어져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하...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였던데 그런가요? 얼마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무슨 수혜 참사 현장에서도 그러더니 두리번 두리번 하더니 건들려 건들려 하더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반말 하더니 골목 길이 길이가 어떻게 돼? 넓이가 어떻게 돼? 아니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명이나 있었어 마치 이제 수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사하는 것 검사처럼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보고를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보고 얼마나 잘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12구 참사가 있었는데 10월 30일, 30일 이틀 만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내드립니다 시민단체들 동양 포함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굵은 글씨로도 해놓고요 만약에 윤석열 회의 들어갔으면 굵은 글씨로 길이 40m 넓이 높은 제일 넓은 데 5m, 좁은 데 3.7m 거기에 최소 300명, 400명, 500명 몰려들어 지난 5도 가도 못한 상황에서 넘어져서 압사당함 이렇게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거, 윤석열의 사과가 저는 가짜 사과하고 회의도 가짜라는 걸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드립니다 YTN 영상이 생성이 잡혔습니다 압사? 현장 실무자들이 압사라니까 뭐라 합니까? 압사?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 뇌출혈,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 뇌진탕 언급을 했죠 이번 12부 참석 관련된 모든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뇌진탕, 뇌출혈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회의에 참석 안 한 것뿐만 아니라요 언론 보도 하나 안 보고 온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압사? 뇌진탕, 뇌출혈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언론에 단 한 번 나오지도 않고 공무원 문건에도 다 압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만 봐도 그냥 압사로 나와 있어요 이태원 압사 참사라고 다 보도를 했었죠 그것마저도 안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혀 보고도 없이 저는 1박 2일간 윤석열이 분명히 회의도 참석 안 했다 보고도 안 받았다 보고서가 갔는지 못 지면 읽지도 않았다 언론 보도 안 보고 나타나서 부랴부랴 뇌출혈? 뇌진탕이 있었겠지라고 한 겁니다 머릿속에 혼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이 거기서 심지어 서사 앞사당할 정도로 수백 명이 수천 명 몰려들었는데 경찰이 하나도 없었고 공무원도 없었고 그 아비교환의 상황을 상상을 못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다중이 밀집이라는 데 보면 옛날 축구장 사고라든지 앞사 사고, 앞사 참사 앞사 사고 전에 이렇게 막 우르르 밀려가지고 대규모로 막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가 깨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상상한 겁니다 일반적인 이렇게 비참한 앞사 사고에 대한 보고나 인식을 전혀 없이 온 겁니다 그냥 누가 뒤에서 우르르 가다가 그냥 밀어가지고 밀거나 밀려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나 뇌출혈스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보고 전혀 안 받은 겁니다 저는 이거 목숨고로 명예 걸고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상황을 파악을 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회의를 두 번 하고 지시를 열 몇 번 했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지시했는지도 안 나오잖아요 지시한 사람 없어요 왜 행암장이나 경찰청장, 서울청장, 소방 다 없었는데요 그 지시도 거짓말인 겁니다 아니 지시를 누구한테 했어요 지시자를 밝히면 지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뽀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시자, 누구한테 지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회의 사진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있는 사람 다 물어봤어요 회의하면 기자들 중에 대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찍어서 이렇게 회의했다고 다 공개한답니다 회의 사진 보셨어요? 회의 사진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시에 용산에서 회의를 했다면서요 회의 사진이 없어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 그 사진만 저는 진짜 본 것 같네요 전화 통화하는 사진도 그 사진도 몇몇 사진 있잖아요 옛날 사진이에요 심지어 고양이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사진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일단 용산에서 회의 사진이 없어요 그다음에 서울청사에서 그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뭐 사진이 공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사진은 안 했어요 그 사진도 조작됐다는 의혹이 지금 말려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경찰의 수사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 지휘체계도 조사를 해야겠지만 결국 한성열, 한덕수, 이상민, 오세훈, 김강호, 윤희근 이 여섯 사람, 박희영 일곱 사람 뭐 했는지 이 사람도 수사해야 하죠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사전 예방의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미필적 고위에 의한 집단 살상 또는 부자기한 집단 살상 지금 이 부분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당일 10시 15분에 첫 압사가 보고됐다고 쳐요 이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10시 15분에 즉시 보고를 받았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모든 경력을 다 동원해라 즉시 만약에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과 한덕수와 이상민이 그러면 몇 명은 더 살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일 그 자리에서 150명 바로 즉시 다 사망하신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구조하는 작업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수십만 명이 있는 현장에 경찰은 공무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입하는 데 오래 걸렸지만 진입 명령도 늦게 내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이상민이든 모두 동원해 즉시 어떻게든 들어가 아니 헬기라도 동원해서 하늘에서라도 떨어져가지고 내려서라도 구해야죠 기동대가 85분 지나서 기동대가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회 때문에 안 갔다는 건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집회 경비병력하고 이태원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병력은 따로 있습니다 경찰도 따로 있고 공무원도 따로 있고요 소방공무원도 따로 있고요 의용소방도 따로 있고요 자율방범도 있고요 집회 책임 그것도 집회 민주당이 동원하는 것도 아닌데 팬클럽 정치인 팬클럽들이 가자고 글 올린 거 그걸 가지고 와 민주당이 동원했고 그 집회 때문에 경찰이 왔고 경찰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은 수천 명을 하는데 저희들 눈에는 수백 명도 안 돼 보였는데 어쨌든 왔다 쳐요 서울 시내에만 가형 인력이 수만 명 있는 자들이 빈 집은 지켜놓고 자기 집 지켜놓고 교통 정리하고 있었으면서 마약 단속에 100명 가까이 투입하고 있었으면서 10시 반에 마약 단속 온다고 문자까지 뿌린 놈들입니다 이 정권이 여러분 그런데 집회 탓을 해요 그런데 집회 탓을 해요 마약 단속으로 갔던 경찰들도 정말 황당한 겁니다 아니 마약 단속을 왔는데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와 이거 참상하겠다 사람 죽겠다 다치겠다 그러면 이러면 마약 단속 본인들도 이야기했다잖아요 실제 A팀 B팀 C팀 여러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이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때 그 사람으로 투입됐으면 112 상황실 전화 그 신고됐을 때 119에 신고됐을 때 소방청장이 서울시장이 경찰청장이 즉시 가서 사람들 보행로 확보해줘라 보행 안줘 단 한 면을 이야기했으면 안타까운 상황을 사과 그래서 다시 윤석열이 이야기하면 사과가 아닙니다 이길만에 그게 사과입니까? 전혀 자기 잘못 아니고 우발적 사고라고 그래서 참사도 아니고 희생자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본인 잘못으로 죽었다 몰아간 놈들이거든요 심지어 촛불집회 시대야 뒤에서 밀어서 죽었다라는 일부 친부 유튜버 와서 밀어서 죽었다라는 가짜뇨스로 퍼뜨린 놈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했다는 놈들 윤석열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곧 risks flessen 7 합 epoxy ㅋㅋ 싸이 2 2 조 4 5 6 5 6 4